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홈페이지 상에 TD-22W 열대저기압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 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17호 태풍 라이언 록에 대한 진로도를 보면 10월 9일 토요일에 중국 하이난섬을 관통한 뒤에 통킹만에 진입한 뒤에 11일 월요일에 베트남에 상륙 후에 12일 화요일에 열대저압부 TD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상 진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기상청과 비슷한 편이지만 서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크기를 대형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7호 태풍 라이언 록의 특징은 첫째로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몬순기압골 내에서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력이 강하지 않지만 크기가 현재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17호 태풍 라이언 록의 현 상황은 해수 온도가 29도 내외이고 연직 윈드시어는 태풍에게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15호트 내외이지만 육지와 가깝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발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달 전에 기후현에서 군발지진이 있었기에 최근의 기후현 군발지진은 안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 2005년 7월에 일본 지바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했었고 같은 해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서도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2021년도에도 파키스탄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에 어제 지바현에서 6.1의 강진이 발생했으므로 같은 패턴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우머리에서 2019년 12월 19일과 2020년 12월 21일에 강진이 발생했었으므로 올해 2021년에도 하반기에 아우머리에서의 강진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아우머리 강진 이후에 이바라키현 이즈제도 호카이도 이브리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바현 6.1 강진 직전에 까마귀 떼가 크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비과학적인 얘기지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10월 20일에 보름달이 뜨게 되는데 그 전후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